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상인 아버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꿈에 본 대동강 꿈에 본 대동강 근데 아버님 존함이 제가 좀 접하지 않은 그런 존함 같아요 목소리가 좀 낯선 느낌이에요 처음이신가 저희 나눔느라자랑 몇 번째 참여하시는 거예요? 처음인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환영의 박수로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꽃다발 들고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처음이셔서 얼떨떨하고 얼떨떨하고 그렇죠? 많이 떨리시죠? 아버님 스타 되신 거예요 해외 동포분들도 보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다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아버님 어떤 계기로 오늘은 딱 내가 참여를 해봐야겠다 하셨어요? 네 저는 가끔 TV를 보면 노래하고 하는 것 중에 봤었거든요 요즘은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거기서 몇 차례 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좀 심심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이게 처음에만 어렵죠 아버님 이제 자꾸 또 생각나실걸요 그럼요 우리 아버님 오늘 무슨 노래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꿈에 본 대동강 아버님 이 꿈에 본 대동강은 노래방 가시면 잘 부르시는 노래신가요? 요즘은 못 가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럼 우리 아버님 실력 대단하시겠네요 기대가 되네요 잘해도 못 들어요 아버님 오늘 저희들 둘이 아버님 응원 많이 할 테니까요 멋지게 한번 뽐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 노래자랑 처음 참가하신다는 강상윤님이 부르십니다 꿈에 본 대동강 오늘 길에енно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